아하핳핳핳 아 좀 좋았어 어? 추석 끝나는거 아니었어? 까지마 미치겠다 진짜 어.. 자크가 탑인데? 아이콘 자크 Q에는 파이프통이 안터지거든 후반은 푸쉬를 하면서 약간 CS 좀 못먹고 이 녀석이 아 뭐야 쯧! 왜 여기있지? 아 바로왔네 아 디에르 너무 아픈데? 아 아 정수를 갈까 그냥? 정수 가 그냥 8분에 나온거면 꽤 빨리 나온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니탈리가 너무 잘 들어오는데 어우 다행이다 엽 아 어 어 아 아 아 아 그만 싸워 좀 레전드네 진짜 레전드들의 싸움이었다 활격가 아 아 진짜 안될판인가? 저기서 한번 어? 어 오, 오, 호옹이 오케이 아 제발 捕왔다 좋았다 철금 나왔다 아 야 나이스 천원 먹었네 개꿀입니다 이길만하냐 이러면 한타 사실? 아 저거 탈았어? 미포야 미포야 제발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좀 지필라나? 오히려 좋아 한 역전 가능하냐? 상탄으로 뒤덮어 에피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 아 이 시 나이스 아 나이스 제발 제발 아 자크야 죽어져라 오잇 물어 오케이 나이스입니다 임피 나왔어 점프한다 죽었다 에드 에바 에바 그렇지 블리츠야 아 블리츠 미친 나이스 가버렸 오케이 와 4천원 있어 4천원 좀 개많다 나이스 어 겁나 쎄 치명타 95%거든 블리츠야 끌면 죽인다 그냥 끌면 죽이는 거야 죽었다 플랫이 있나 나이스 블리츠 고생했다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 아니 얘네 하루 왼쪽에 싸우네 아 근데 잘한다 블리츠 어 명예 3개다 어 딜량 압도적 1등 4만 2천이에요 성공으로 무려 3천 1,300원이나 뜯었네 지ms맨 손이 아래 맛있다